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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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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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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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희경 전 차관님께서 30년간의 공직 경험과 소외를 담은 책을 발견하여 무척 특깊게 생각합니다. 김희경 전 차관님께서 책임을 다해주신 덕분에 경기도시사로서 사상 위례없는 시 도시사 직무 수행평가 1위를 달성하고 장기간 유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 전문가로서 코로나19 위기와 아프리카 내재열병,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난에 맞서 경기도와 정원장부에서 실력을 발휘해주신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김희경, 수원의 매력이기다에는 특유의 성취랑과 책임감으로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인 공덕으로서 걸어온 여정이 담겨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을 연계되어 온 발견지와 함께 고향 수원에 대한 애정과 지약발전을 위한 비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경기도의 정심이자 국민의 충북으로 지내시며 싸운 경험과 역량을 국민을 위해 환호라고 하시는 김희경 전 차관님의 새로운 도전을 한껏 응원하셨습니다. 2032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여쭤명 선거 후보 이재명 대동.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여쭤명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정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김희경 전 안전청원의 자선은 출가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희경 선생님이 책을 내시고 여러분과 함께 출판기념회 하시는 건 정말 축하드립니다. 특히 책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수원의 미래를 그리다. 네. 수원의 미래. 경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지지만 온라인 영상에서 같이 하고 계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국수로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 방역수칙을 지키다 보니까 일자리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중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밖에서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께 정말로 감사하고 또 정국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제가 오늘 출판기념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또 제가 방역을 했던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해야 되는지 행사는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가슴을 먼저 기사하고 계십니다. 사실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동남보건대학교를 정한 것은 동남보건학교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수정에서 다시 믿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방역과 또 이분들의 이 동남보건학교에서 나오신 의료들에 대한 영혼의 마음을 담아서 이곳에서 상대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수원의 미미를 드립니다. 이 책은 사실 제 대회에 대한 이야기와 수원의 미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의 정본부에서는 저의 개인생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공무원이 된 배경, 공무원이 된 이후에 잡고 있는 중요한 일들 도시에 잡고 있는 공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책의 국방부에 대해서는 주원이 어떤 장전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을 다하여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피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분과 같이 저는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을 공개했습니다. 33년간 중앙과 지방을 오가면서 경제, 복지, 잔한 환전 문장을 다양하게 해서 했었습니다. 좀 전에 이창기세트에서 마지막 시간은 나이프 당시 위자일치 업무를 했었습니다. 금융위기도 겪었었고 즉, 그 현장에서 LGTBC 투자일치 또 환교, 테포노우, 대한비 조성 또 삼성의 고려 탄생산업단지 정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윤ieri Teraz inspe Scratch 고 disciple from Echo 복지의 경기도 의료원 통합원도 담당했었고 또 만돌보무시사도 있던 외부어치라든지 또 무한 모임 중앙부시설 경기도 처음 보였게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동주민센터 명칭을 바꾸고 동일 기능을 주민들이 복지문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재난원과 재난 전문가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된 것은 사실 제가 경기도 행정입사 시절 때 크루 잡은 재난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시절에서 탐교, 항품복, 철학사고, 도전과세, 도포양산, 공연화세, 크루 잡은 자권들이 많았기에 교신 1개에서 공연안전소에 가서 재난안전발리 시작하고 나중에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발리 공정을 했습니다. 경주지진도 겪었고 코로나19 초기에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적중한 눈물들을 처음 봤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50여 년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수원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수원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 책에 남았습니다. 저는 수원은 정조대학의 애매정신과 개혁정신이 깃들어 있고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지면서 어찌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일날 수원특례시로 새로 발전할 수 있는 장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수원특례시 부자로 계신 영장시장님이 계셨기에 또 시민인들 여러분들에게 계셨기 때문에 일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수원은 삶이 좋으시고 도시의 경청력도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볼 때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원은 삶이 좋다보니까 좋은 견적에 많은 분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공 밀도가 서울 부천에서 전국 3입니다. 일반 지식 평균의 16대가 넘습니다. 감염도시가 된 것이죠. 감염도시가 되니까 교통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조차 많이 심각하십니다. 반면에 수원에서 너저러우신 분들이 수원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조금 부족한 일자리입니다. 수원이 생산도시가 아니라 소비도시로 변해 닿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시의 재정료 확충개도 상당히 어렵고 구별감, 어필감, 복지, 문화, 교육, 교통 등에 대한 투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원은 미래 발전에서 보면 힘들다. 미래를 위해서 남아있는 토지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계신 시민들이 함께 분배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시가 중도 보기 사회적이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변환에 의해서도 미리미리 고민하고 대처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의 저출산 고령입니다. 학계 출산가 인원이 재작년에 0.84였습니다. 세계 꼴즈입니다. 인구 대비프로스가 발생됐습니다. 수원의 학계 출산율은 0.8이 되지 않습니다. 8달 같은 경우는 겨우 0.2 정도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리 우리 대비해야 되고 코로나 이후에 관계의 시설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재 수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원에서 살아갈 우리의 구성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수원에 사는 사람이 수원에 사는 것 자체가 잘하는 그런 수원이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원은 그렇습니다. 이제 수원은 특례기가 됐지만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지적 발전을 가셔야 됩니다. 그 몸체에 맞는 보다 풍경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수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현재 안고 있는 지역적 불균형, 분야별 불균형 문제 대결이 돼서 모두가 균형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세가 넘치고 지역정제가 활력에 있는 그런 수원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복주가 청축한 도시 다 함께 따뜻한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되고 문화가 넘치는 매력인들, 교통이 편리하고 자궁심이 있는 도시 전시민들 다 함께 안내하는 그런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혼자서는 꿈은 꿈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꿈을 꿈에서 되면 그것은 단순실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꿈이 아닙니다. 우리 수원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하신다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 책에 달소될 길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책은 저에 대한 시민들의 응원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또 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수원 씨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부진 다짐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함께하면 무엇을 이룰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까지 갈 수가 없고 또 앞으로 살아갈 그런 수원이 더욱더 매력있고 활력있고 더 멋진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저 역시 이 길을 저의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함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도 이 앞으로의 길을 좀 더 쉽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박진희 총회의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입주기 시간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항상 굉장히 좋은 영상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기대에 품하여 저 김희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국회의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김희령 사사님과의 서로의 경험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김희령 사사님 마지막 공직을 마무리할 때 함께했던 사람이 30여년간 공직의 경험 우리 수원 승리시가 거듭난 수원시 앞날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쏘이십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따뜻한 사람 김희경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제일 분실하셨죠. 김희경 부처님께서 오늘 수원을 미래를 그리다 이런 책을 내셨는데 정말 그런데 김희경 과장이 제가 보니까 아주 성실하고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처원에서 외절 집회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내내 저와 함께 보상을 했어요. 그때 유치한 외절 유치액이 105억 달러인데 이 금액이 제가 4년 동안 김희경 과장과 유치한 100억 달러가 제 취임 전 36년 동안 유치한 외절액의 4배가 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희희 의회 복지안전위원장 이미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곡동, 입곡동, 강수동원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조명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기로만 담그십시오. 하나, 둘, 셋, verder. 아멘 아멘 아멘